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오늘은 아투리아에서 무료로 소프트웨어 가상학기를 하나 배포하고 있어 가지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먼저 아투리아 닷컴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바로 메인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free until 4월 3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며칠 남지 않았지만 무료로 배포하는 거 금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늦기 전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렇게 간단한 설명과 함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품 이름은 Augmented Strings Intro 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트링 계열 그리고 패드 계열의 약간 공간감이 느껴지는 그런 신디사이저 가상학기입니다 스트링이라는 말이 써 있기 때문에 리얼 스트링 완전한 어쿠스틱 스트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뭐 조금 맛보기로 써봤더니 완전한 어쿠스틱 스트링은 아니에요 어쿠스틱 스트링을 기반으로 한 약간 이제 가공이 되어 있는 그런 사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트로라고 붙어 있는 게 보통 좀 저렴한 버전을 판매할 때 얘네들이 이런 이름을 붙이거든요 아날로그랩 같은 것도 인트로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아투리아 회사에서 하드웨어를 사면은 무료로 껴주거나 또는 아주 저렴한 버전으로 맛보기로 써봐라 이런 걸 이제 인트로라는 이름 붙여서 파는데 지금 이제 그걸 무료 배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 추후에 이게 이제 정식 버전으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직 근데 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식 제품이 나왔을 때는 인트로가 붙은 우리들과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제품은 좀 한정된 음원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무료로 배포하는 거니까 그냥 고민 없이 받으면 되겠죠 받는 방법도 뭐 액티베이트 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설명드리고 영상을 아주 빠르게 이번엔 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요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하라고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미 아이디가 있는 분들은 그대로 로그인 하시면 되고 없는 분들은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되겠죠 로그인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Get Free License 해가지고 너의 계정에 라이선스 넣어줄게 요거 이제 클릭하라고 나오죠 클릭만 하면 사실 끝입니다 클릭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 계정에 넣어줬는데 이제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거든요 아마 이제 아투리아 제품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낯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프로그램 설치하는 그런 방식들에 비하면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요거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SC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다운로드하고 인스톨해야 되는데요 그 ASC, 아투리아 소프트웨어 센터라고 해가지고 ASC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이제 총괄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미 아투리아 제품을 쓰고 계시던 분들은 이게 설치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열기만 하시면 되고요 없는 분들은 이번에 설치하셔야겠죠 바로 보여드릴게요 ASC 프로그램 설치하신 후에 이제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로그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지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마이 프로덕트 보시면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제 화면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어그멘티드 스트링 인스톨 바로 이제 보일 건데요 거기에 보면은 여기 바로 옆에 인스톨이란 버튼이 나와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인스톨이란 버튼이 보이지 않으신다면은 여기 왼쪽에 싱크로나이즈라고 하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인스톨 버튼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 인스톨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다운로드를 진행하면서 그 다음에 인스톨까지 끝나게 되고요 자동으로 액티베이트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준비가 다 끝나는 거죠 참고로 아투리아의 가상악기 제품들은 DAW 프로그램 그러니까 큐베이스나 로직 같은 데에서만 불러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스탠드 언론 방식으로도 구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소리만 들어봐야지 라고 생각할 때는 큐베이스나 로직 같은 프로그램을 띄우지 않고 그냥 컴퓨터 자체에서 그 가상악기를 실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큐베이스나 로직 같은 그런 안에서 음악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서 가상악기 불러오는 곳 찾아가지고 이제 쓰시면 되겠죠 간혹 질문 주시는데 각자 사용하는 DAW 프로그램들이 좀 다를 수 있죠 어쨌든 가상악기 불러오는 곳 찾아가셔가지고 거기서 로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제가 이렇게 미리 불러놨고요 지금 보면 프리셋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베이스, 키, 키보드 계열이죠 패드, 그 다음에 시퀀스, 사운드 이펙트, 스트링스 이렇게 있거든요 스트링이라는 제품 이름이 아예 붙어서 그런지 스트링 계열들 프리셋이 제일 많아요 다른 거는 굉장히 없는데 키보드 이쪽에는 달랑 한 개 있는데 아무래도 인트로 등급이다 보니까 프리셋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인트로가 안 붙은 정식 버전이 나오면 이거보다 프리셋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무료로 배포하는 게 일종의 홍보도 있죠 일종의 판촉 행사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무료로 써보고 마음에 들면 나중에 정식 버전 구입해라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트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식 버전 구매할 때 가격 할인을 좀 받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메일로 정보가 오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로그인 했을 때 거기에서 딜 이런 정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써보고 마음에 드는데 이런 분들은 나중에 정식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트로 버전만으로도 꽤 훌륭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프리셋이 좀 적을 뿐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뷰티풀 스웰이라고 하는 이제 요게 디폴트 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매력적인 음원이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스트링 계열이에요 그런데 약간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재밌는 노브들이 많아요 FX적인 관련 이런 노브들도 있고요 모프 라가지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모듈레이션 계열이나 아니면 사운드를 약간 신디사이징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어쿠스틱 스틱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되게 좀 가공을 해서 신디사이저 적으로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염두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운드 디자인이나 FX적인 거 그 다음에 패드 작업 같은 거 할 때 그리고 일렉트로닉 뭐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패드 계열들 시트 오브 데모는 한번 들어볼까요? 노브를 한번 돌려볼게요 네 이런 유들입니다 프리셋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 다양한 사운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로 받으셔서 직접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브들도 다루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바로 직관적으로 사운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음악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소식과 정보 있으면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쿠미지기였습니다 그래서 날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em them my 한글자막 by 한효정